이 이걸 이트하네 매우 일단 보스 슬라임인공 좋아 쓸렛 슬 슬 슬 슬 슬 슬 슬 슬 역분굿 슬 슬 슬 슬 슬 슬 슬 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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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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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션 엔트로피 사용 금지 야 이거 엔트로피 쓰면 장관이겠다 신 엔트로피스도 엔트로피스도 어억 스포츠 어어어어어어 워터가 왜 이렇게 약해 맹꽁 왜 왜 공격 카드 아이 그 애한테 엔지물 진짜 왜 저렇게 센데 이건 사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장을 변화시킵니다. 추월 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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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너무 많은구먼. 너무 많은구먼. 재수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재수도 적당히 없어야지. 호션은 있는대로 다 때려받고. 내 턴 그리고 내 턴. 해시겔. 제거만 쭉 때리면 되겠네. 제거가 나왔을 때 얘기지만. 와. 와. 어. 뭐. 꿀 떴으면 이제. 한시름 놔도 되겠지. 내가 보스 퍼펙트 해야된다는. 대로납박이 남아있다. 더 순했다. 아. 아. 대단한데. 오기만 해도 행복하구먼. 내게스네 코지. 뭐냐? 참탑의 행복을 전해주는. 스테의 코어라고 해. 요번 요번 주얼각이네 투사 투사하면 첫 턴에 재수 없어서 뒤질 수도 있겠다 학습 뜬거 너무 좋다 그거 빼자 그냥 RRQ obsession À Shi specialize 모 euh 뭐 MARY 흠 이스텍 이스텍 비갈김 어디가냐 커피 먹자 어차피 시격 탕하면 죽는 몸 유리대포 시...격 시격 탕 시격 탕 시격 탕 시격 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주얼 잘 굴려야지 연꽃도 있겠다. 박제의 요정 난 박제의 요정이야. 강화할 거 없는데? 여기서 강화한다면 손절이나 격분이겠네. 일단 퍼펙트에 최대한 중점을 둬야 되니까. 왼쪽 가시를 때리는 게 낫겠다. 마요 없으면 결국에 손절로 방어야 되는데 손절은... 잘 안 먹힌 애들 있는데... 사실상 산막에 있는 애들 전부 다... 혼절에 저항이 있지. 이삭의 막보인 심장은 없어. 토션... 토션벨트... 저지... 어차피 다른 애들은 순환으로 잡을 거고... 딸뱅이랑... 심장이랑... 얘네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제거만 하면 충분하겠지. 맹공도 있겠다. 방풍 컷. 최대한 퍼펙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차피 다음 층에 상점 나오니까... 그래서 상점 갈 필요 없고... 상점 갈 필요가 있었을지도... 그럴 땐... 아님 말고... 으우 웹抉지해 맹도 적분 부복 육욕 읙이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최선은 안나오는 것이다. 옵션 빼야되나? 회피도엑 쓰면 다음 턴에 웃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번 턴에 호셔나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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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의 방금으로 출발 호셔나가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 봐줄때가 아니라 너희들 다 죽여야 되는거 아냐? 싹을 잘라버려야... 는 100%라서 상관없고. 더욱더 죽여야 되겠네... 드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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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너드. 드너스. 으아아이 개가 된다 진짜 춥네 시럽 와 개 싫다 진짜 개가 된 캔 개가 된 캔 다운 어증좌 내가 더 더 싫어해요 내가 너 더 싫어하는 피오고 아니 뭐야 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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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제거 알만한데 어차피 순환이라 방어도는 채워짐. 순환을 못할 경우는 상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뒤진거기 때문에 뻣백대 할거면은 군화를 지우는게 더 괜찮은가? 소비 제거 뭘 으겠음. 옵션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 같은데? 옵션 그 자식 뜨면 어떡하지? 요거 엘리트에서는 어차피 맞아도 되니까 진짜 드로 개 쓰레기 개 쓰레기 같이 나왔다. 음... 음... 드로가 이렇게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육드로 추월 육드로 추월 캥 꽂아깝긴 한데 볼 수 있나 전등 흰꽃 대신 전등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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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뭐야 버튼에 바로 코션 뺀다고? 너무한거 아니야? 쓰레기 게임인데 이거? 내 인공을 쓸까? 인공물단식 해봐라 하는게 낫겠지? 내 인공물단식 할 수 있나? 내 인공물단식 할 수 있나? 내 인공물단식 할 수 있나? 있겠지? 내 평소들 추월분허 다 쓰려는 사코스트 내 인공물단식 오세 나라 sat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래시 발동 이제 말릴 일 없지. 뭐야 격분 왜 핸드에 있냐. 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장이란 바로 허접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회로 잡으면 되겠다. 굳이 더 돌릴 필요 없이. 에반드 에반드 엄마야 세상에. 일단 웃음. 항상 유튜브로 보다가 두 번째로 돈을 해봤어요. 구독할 자신은 없고. 회사 합격기념 금융치료니 내일 만난 거 사드시고. 올해 방송해주세요. 항상 꿀잠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해보고 싶어서 온 거 다닐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yim3 아유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왕도네 감사합니다 험이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에 합격하셨을댔지 패스 합격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으셨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왕도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사 합격 축하드려요 미션 성공 입세07님 3만억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주무셨구나 심장선 너무 아쉬웠네 드로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정말 힘들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